남들과 똑같은 경매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주 큰 두 가지를 느낍니다 이제 2분기가 됩니다 2분기면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음 남들 다 하는 경매를 이제 시작합니다 1분기때는 왜 경매를 제가 못했죠? 첫째는 몰라서 못했고요 둘째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돈 500만원 모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500만원이 진짜 안 모이더라고요 하여튼 어렵게 500만원을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남부지원 앞에서 처음 경매를 했는 사람이지만 남부지원에는 할 게 없어요 500만원 갖고는 어디로 오느냐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한 2천만원 3천만원 짜리 집들이 어디에 많았냐면 인천 부천에 좀 있었고요 이제 그 강서에서는 금방입니다 부천은 그리고 이제 서울로 따지자면 가끔 있었어요 뭐 강북 노원 도봉 은평 이런 동네 원룸 일곱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열심히 보고 다녔죠 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억으로 할게요 1억짜리 물건을 시세 1억짜리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전 얼마를 남긴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억짜리 정도 받으면 얼마 남겨야 돼요 한 천만원 남겨야 돼요 500 저는 얼마 남기려고 썼냐면 100만원 남기려고 썼어요 100만원 한 건에 100만원 저는 부동산 가격이 정찰제처럼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시세가 1억이면 그냥 1억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슈퍼마켓에서 정찰제처럼 그 동네는 1억이야 그러면 1억 난 9,900 물론 세금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포함해서 9,900을 쓰면 내가 딱 100만원이 남네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돼요 잘 된다는 게 9,900에 해갖고 1억에 팔면 100만원이 남잖아요 100만원이 적은 돈이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세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 내 친구들이 한 100만원대 정도 받았어요 초반 월급을 전 한 건에 100이었고 한 달에 5건이 목표였어요 한 달에 5건 한 달에 5건이면 굉장히 바쁜 겁니다 여러분들 1년에 5건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바쁘다고 느끼실 거예요 1년에 5건도 낙찰 받고 대출 진행하고 장금 내고 명도하고 임대놓고 매도하고 이걸 4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되거든요 해보세요 엄청 바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에 5건을 목표로 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100만원이 남아요 그럼 2건 하면 200만원 남고 한 달에 5건이 성공적으로 남으면 한 달에 5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머니가 빵빵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경매라고 그랬어요 항상 낙찰을 받으면 나한테 손깍질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저거 써서 뭐 남냐고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서 쉬운 물건 1등 하는 사람이 다 바로 저예요 근데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100 100 100 100 이건 플러스죠 마이너스 500 항상 5건에 하나씩 마이너스가 발생이 돼요 이건 뭐 시세 파악을 잘못했던 뭐 갑자기 시세가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샀다가 바로 파는 걸 무조건 작업했으니까 그리고 그러게 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건 500만 원 까야 팔린다던가 무수가 있어갖고 돈 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던가 그걸 아끼려고 제가 그 되지도 않는 기술 도배장판을 배워갖고 했지 않습니까 은근 비싸더라고 그 도배장판이 별짓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면 100 100 100 100 500 이렇게 되니까 1년을 계산하면 저는 남는 게 없더라구요 1년을 계산하면 남는 게 없어 한 건 한 건 할 땐 남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한 건 한 건 하는데 남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 씀씀비가 커져요 자 이게 남들이 하고 있는 경매예요 자 사실상 루트를 이렇게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경매 한번 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자 경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쑥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딱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누군가가 낙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 저거 시세 다 쓴 거 아니야 이런 정도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부류가 나눠지죠 첫 부류는 이렇게 해요 아이고 저런 거라면 난 안 해 뭐 경매하면 돈 번 되는데 내가 저만큼 써갖고 돈을 벌겠어 그리고 빠지죠 이게 또 한 부류가 남죠 이것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한 부류는 뭐냐 이런 거죠 야 저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저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5등 하다가 2등 하면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속마음을 이렇게 갖죠 아 다음엔 조금 더 써갖고 1등 해야지 1등 하면 이제 명도 하는데 고생하고 뭐 하는데 고생하고 끝내는 아예 안 남거나 저처럼 100만 원 남거나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또 한 번 포기하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안 남아 포기하고 이 세 번째 이 남는 부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경매해서 돈을 벌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다른 남들과 조금 다른 경매를 하죠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경매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주 큰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 아 이렇게 해서는 경매해서 남는 게 없겠구나 그리고 나는 저보다 레벨이 한참 높은 사람들을 아예 보지도 못했을 때였으니까 어떻게 경매를 하면 돈을 남기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멘붕을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2000년 초반부터 했죠 대충 계산하면 20년 전이면 그럽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팔죠 100만 원 남기고 사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누구냐? 갓 결혼한 사람들 조그만 빌라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집 소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갓 결혼한 사람들 저한테는 그리고 게다가 남자들은 보통 직장에 출근하니까 보통 저한테 거래하는 사람들은 여성분이 오세요 그분이 저한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나 이랬어요 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누나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또 제가 능청도 있었고 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팔아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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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00건 이상을 팔았습니다 남기든 못 남기든 근데 그때 또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인맥이 재산이래 그래서 판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3년이 지납니다 그때는 2년 거주 3년 보유였어요 비과세 기준이 저한테 산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3년 이상 안 산 사람이 없어요 3년을 살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다 반말이죠 저도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야 누구야 야 이번에 내가 집 팔았는데 너 그거 경매하는 거 나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어떻게 보면 그게 첫 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멘붕이 온 게 아니고 제가 저한테 5천만 원에 샀던 사람들이 한 2억씩에 팔고 나갔어요 제가 샀던 빌라들이 어떨까요 새 걸까요 헌 걸까요 헌 거예요 서울 경기권에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싸게 샀거든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뭐가 벌었습니까 재개발분이 벌었죠 제 친구는요 제 친구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 한 건 그 당시에 제가 못 벌 때 제 친구는 김포공항에 출근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영종도공항이 없어갖고 출근하는 친구였는데 결혼을 한다고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5천만 원 갖고는 서울 전세집은 아예 못 구해요 그리고 경기도로 오면 아무래도 김포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경기도를 생각해보니까 부천과 그리고 여기 길 건너서 행신동이에요 행신동에 빌라가 전세 5천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갈까 아니면 얘가 부동산 안되는데 제한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제가 요만큼 하자 있는 거를 한 3천 8백만 원 돈을 주고 사줬어요 그게 어디냐 계양구 이막동이에요 그 이막동이 재개발되면서 그 친구가 2억 2천을 받고 나왔어요 3년 후에 3년 내내 그 친구 와이프한테 저는 바퀴벌레 나온다고 집 잘못 샀다고 욕을 먹었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2억 2천 했는데 그때도 20대 중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는지 이런 개념이 없었어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한 100여 개를 팔았는데 그중에 저한테 추종하는 사람이 80명이었습니다 추종자 경매 배워서 나도 돈 벌겠다 난 이미 갑부가 돼 있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근데 이 80명 중에 나만 돈을 못 벌었어 나는 100건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한 건 팔았는데 나만 돈을 못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느낀 게 뭐냐 미래의 가치 자 중간에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현재 시세와 얼마나 싸게 살까만 열나게 고민하실 겁니다 맞죠? 하지만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라는 건 이 시세가 앞으로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입니다 일반적인 경매 물건을 가지고 시세보다 반 이하로 싸게 산다 이건 전문가 영역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 가면 아니요 통계가 이미 나와있죠 부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낙찰가율이 95.3 미쳤죠? 1억이면 9,530만 원을 써야 낙찰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면 1억을 다 줘도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떨어지면 2억 2천 20% 30%를 싸게 사도 어마어마하게 큰 하자가 터지는 겁니다 전 지금 재개발을 위해서 오른다는 가정을 했지만 바꿔 말해보면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송도 처음에 분양할 때 줄 서서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반토막 났죠 지금 10년 가까이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2년 만에 못 터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10억에 분양했던 게 6억까지 떨어집니다 10억에 샀을 때 즉 9억에 샀다 8억에 샀다 했던 경매를 나름 싸게 샀다는 사람들 그 경매받아갖고 대출받은 것보다 더 싸게 매매가 되어버렸으니 다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 아까 제가 이것만 낙찰 받으면 이렇게 싸게 받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복하지 않다 그랬죠 미래 가치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머무를 것이냐 오를 것이냐 속된 말로 떨어질 것이냐 오를 부동산들이라면 이렇게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떨어질 부동산이라면 아무리 싸게 써도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두 가지 느낀 것 첫째 남들과 다 하는 경매하면 난 여기에 살아남지 못한다 저니까 그렇게 버텼지 여러분들이라면 저처럼 3년 이상 못 버텼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해볼까요 많이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건 해봐 떨어져 두 건 해봐 떨어져 세 건 해봐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와요 딱 세 건이 한 개더라고 내가 볼게요 그리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써갖고 낙찰을 받았다 그럼 또 올까요 안 와 왜 남는 게 있어요 오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거는 첫 단계가 뭐냐면 저의 3년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은근히 아파트 빌라는 돈 안 돼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파트 빌라 갖고 오면 상담을 대충 해주는 거 아십니까 왜 대충 해주는 줄 아세요 첫째 상담할 게 없어 이거 하자 없어요 네 그러면 끝나는데 계속 서 있어 하자 없어 그냥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쉽게 끝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좀 내가 그게 눈치가 없어요 그냥 아니면 눈치를 정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부원장 같으면 하겠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나 같으면 하겠냐고 여기에 이제 실수요자는 뺍니다 제가 이사 가기 위해서는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내가 투자로 아파트 그것도 하자 없는 거 갖고 와서 내가 하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저한테 좀 뭐랄까 실망감을 느끼려는다 그럴까 없는 건 없다 그러는데 뭘 제가 대충 해오는 이유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분석할 게 없고 하자가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좀 하지 말라고 좀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좀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첫날은 아니지만 첫 만남이니까 그리고 뭐 어디 능곡이 개발되는 게 요즘에 활성화가 돼갖고 조합이 돼갖고 2지구가 어떻고 4지구가 어떻고 지금까지는 네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말씀하면서 막 의견을 막 얘기해 그리고 이거 하면 되겠네 능곡에 있는 빌라 갖고 왔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럴수록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하지 말라는 얘기 남는 게 없거나 이걸 아껴주려고 계속 압축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셔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스타일상 뭔가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투자 설명회 할 때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냥 투자 설명회 하고 끝내요 여러분 판단을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누군 돈 벌었니 돈 못 벌었느니 이런 얘기는 그 다음 문제고 스타일상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좀 강요를 할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자 두 번째 느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치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 이 정도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심각한 정신적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경매 또는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세댁들이 내 부동산을 사서 몇 억씩의 재산가가 된 걸 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멘붕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240km를 임장을 다녔습니다 240km라는 건 하루 갔다 오는 거면 120, 120이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임장만 240km를 다녀보세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면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예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를 담보로 차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한 천만원, 이천만원 차를 타고 2부 5루짜리 이자를 받아갖고 경매를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돈은 쟤네리도 더 벌었어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 당시에는 또 그것도 없었어요 양도 차이에 대한 중과세도 없었다고 2년 안에 지금은 중과세잖아요 그 좋은 시절에 또 불구하고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 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